행복하고 새로운 유럽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일본이 용기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성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제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70년 전 오랜 항일투쟁의 결과로 되찾은 독립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분단 국가로서 지금까지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므로써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고 민족의 번영을 향한 항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통일이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이며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실질적인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모두의 축복이 되는 구체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론으로 나와서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남북 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함께 경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민족화합과 동일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나서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절절한 염원을 줄여 풀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산가족의 고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남한에서만 4천명 가까운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 비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북한도 내부의 인간적인 혈연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의 정리화, 서신교환 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 중에 남북한 간 의미 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분야 교류와 민생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순수 민간 교류를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남북한은 민족 문화 보존 사업의 확대와 역사 공동 연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0년간 단절된 남북한 철도 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복원 사업 등 이행 가능한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 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진정으로 평화와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을 피해갈 수도 있고 적당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와 정부부터 경제 활성화와 국가개혁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3.1운동 당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역량을 결집했듯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에 중동 순방 외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1970년대 중동건설 붐으로 세계 석유 파동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듯이 제2의 중동 붐으로 제2의 경제 부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비즈니스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를 중동 붐으로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듯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 극복의 DNA를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의 제도약이라는 제2의 성공신화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새 길임을 확신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동행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3일달 기념사 감사합니다.